너무 빠릅니다. 지금 겁이 나니까 손이 빨리 가는 거거든요. 이게 에어벌스를 위아래로 칠하면 흔들리는데 좌우로 칠하는 게 편해요. 아 이게 결 따라하는 거에요? 네. 머리를 옆으로 놓고 좌우로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왔다가. 그게 더 편해요. 손 쓰는 게. 너무 가까우면 또 뭉개집니다. 좀더 천천히. 뒤에 끌일게요. 오 대단하신대요. 어헛. 여기다가 희경을 두고 방금으로. 저희도 천천히. 예. 그런 식으로. 천천히. 방금처럼. 예. 쫙. 쫙. 갔다 이렇게. 예. 예. 딱 좋아요. 글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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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